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더뉴모아비 4룬 VIP에요 VIP지만 프레지던트급 옵션이 달려있습니다 축구방 센서, 차선시탈 방지, 어라운드 뷰까지 달려있는 여기 어라운드 뷰까지 달려있는 차량이구요 제가 키로수 많은 것도 있었고 적은 것도 있었고 이거는 중간급입니다 중간급이 있었고 2차 찾으시는 분 계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긴 할 겁니다 목포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 보고 계십니까? 신색을 원하셨지만 신색은 좀 비쌌어요 3천만원 좀 넘어가지고 3천만원 이렇게 위안을 해가지고 그건 좀 부담되신다고 해서 한 2천, 한 200, 400, 500 이 정도 보시고 계셨는데 키로수 짧고 적당한 시세 가격이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구 차량에 썬루프까지 있어요 좋아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2차의 가격은 2,640만원입니다 2,640만원 외부부터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아주 깨끗하구요 더 뉴모합입니다 더 뉴모합이 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도 크롬 휠 깨끗하구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사이드 스텝도 뭐 깨지고 문콕 있고 이런 곳이 없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잠깐만 뒤에 타이어도 많이는 아니다 조금 타다 가르셔야 될 거예요 크롬 휠 깨끗하구요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뒷문 뒷 휀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어우 깨끗해 좋아 옵션이 좋아서 제꺼 2,030짜리 더 뉴모합이 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그 차 그 차를 보시러 오셨다가 그건 프레지던트거든요 근데 VIP를 또 사가셨어요 2,150짜리를 사가셨어요 2,150짜리 할 때 또 이게 좀 꼬여가지고 아우 좀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요새 빈번합니다 이제는 계약금 먼저 넣으신 분이 임자 제가 다 먼저 연락 온 분한테 먼저 문자를 드릴 거고 순서대로 먼저 입금하신 분이 제가 순서로 1등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해드릴 게 다 증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동시에 넣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른 못 사신 분께는 다시 계약금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어요 한번 보시죠 이것도 금방 나갈 거예요 아마 내부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전동 시트 나파가죽은 아니죠 VIP라 그리고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4륜 달려있고 버튼 시동 아 소리 좋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이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전방 카메라도 잘 되고 프로토 에어컨 통풍 운전석만 있습니다 양쪽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봉이 신형이죠 크루즈 컨트롤 키로스 10만 키로입니다 10만 키로 10만 3천 8백 22키로 10만 키로 자 시트 새 거예요 거의 새 거 이거 타지도 않았어 시트는 거의 새 거고 선 루프 이음도 없이 작동 잘 되고요 금방 팔립니다 제가 봤을 땐 진짜 빨리 올려드릴게요 자 열선 뒷자리 열선 있고 뒷자리 시트 가죽 상태 뭐 비닐도 안 뜯었네요 이쪽은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주름도 잡히지 않았고요 A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아우 넓죠 7인승이에요 인기 좋은 또 7인승 7인승 여러분들 보세요 모아비를 현장에서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험하게 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런 걸 꼼꼼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 뉴스 모아비 4륜 VIP입니다 프레지던트급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어라운드 뷰까지 추가가 돼 있는 이 VIP 더 뉴스 모아비 10만 키로 된 이 모아비를 제가 26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